잠이? 잠을 자는 건가요? 잠이? 잠이라고 하면은 저 답장하지 않습니다. 밤 늦었다면 왜 한 시간이냐고 그럼 저는 썸을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. 한 시간 동안 기다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썸 타는 상황에서 한 시간 동안 답지 않으면 저도 그냥 한 시간 동안 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만나기로 가면? 그건 뭐 그냥 케바케죠 케바케 케이스 바 케이스 뭐 일 있거나 그러면 못 만나는 거 뭐 질투하는 척을 할 것 같습니다 질투를 좀 느끼는 척 맛있어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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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